주변에 좀 더 이제 친구들 보게도 우리 환경도 많이 계셔서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오늘 덜 본 그런 작품들은 다시 와서 양반하고 집에 보내기 시작합니다. 내려가서 볼게요. 무슨 질문?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거? 내가 이제 보러 갈까요? 다시 해주세요. 작품은 좀 이따가 다시 보실게요. 소시하고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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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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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